던졌습니다 와 크다 여기는 북천 지금 북천 탐색하러 왔습니다 지금 물은 막혀있는데 바로 앞에 지금 송어가 한 마리가 나자잡아 하고 있네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자자 던졌습니다 예 잡았습니다 이야 근데 놓쳤나요 고기 들어간거 보이시죠 고기 들어간거 보이시죠 아 가슴이 들어갔어요 어우 시야 크네요 시야 그 산 그 공진게 아니야 야 상체 야 어쩌 되겠는데요 야 대박이네 진짜 너는 아주 행운하여 가자 와우 시야 좋다 아 나도 날라간다 우와 진짜 크다 이야 친구들 많이 데려와라 잘가라 우와 크다 우와 간다 잘가라 굿샷 느낌있나요? 툭툭 쳐? 아까 쳤는데 야 이거 갔나봐 걸려있어 어디있어 있어 과연 이거 안보이는데 어디있어 오 뭐야 수거다 우와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여기있어 아 이야 아 나이스샷 자 아우가 또 황어를 한마디 잡아놨네요 황어도 방탱을 해주겠습니다 바다 쪽에 잘가시오 가 가 얼른가 좋지 가자 고성 북천에 지금 물이 막혔지만 그래도 바다로 나가고싶어하는 물고기 한마리를 잡아서 바다에 방생 아니 두마리네 황어까지 방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나가고싶어하는 싱싱한 대숭어 한마리 키피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워라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엠 아